으 자 포커스 13 부터 크리어 했습니다 으 으 다음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는 복수 영어로 바꾸어 쑤 0 으 5 으 으 어피서 페이퍼를 2로 시원한 말로 바꿔요 어피서 페이퍼가 뭡니까 종이 한 장이죠 그러면 종이 2장으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투 그쵸 피스 이즈 어 페이퍼를 하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피스는 뭐 종이 뭐 몇 장 할 때 장이니까 한 장 두 장에는 셀 수가 있단 얘기죠 셀 수가 있으니까 투 이런 말 원이 아니면 원이 아니고 투 이상이 되면 이와 같이 무슨 영어 써야 되겠다 복수 영어 써야 되겠고 페이퍼에 이렇게 했으면 안되겠습니다 페이퍼는 셀 수 없으니까 투 피스에서 페이퍼 종이 2장 어 슬라이스 어 피자 피자 한 조각이죠 피자 한 조각인데 얘를 뭐 3 슬라이스 이즈 하면 되겠네요 슬라이스 이즈 어 피자 똑같이 피자는 셀 수 없지만 슬라이스는 셀 수 있을까 3 슬라이스 이즈 어 피자 피자 세 조각 아 바로 비에가 뭐예요 바로 비에가 뭐예요 맥주 한병이죠 맥주 한병을 맥주 열병 어이구 많네 그래서 텐 마루즈 어 비에 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여기는 반드시 복수요 여기는 에스 쓰지 않는다 뭐 마우스 비에 그 다음에 아 카바 그린티 그린티가 뭐예요 그렇죠 녹차 조 녹차 한 잔은 어 카드 그린티 인데 노사 두 잔 하고싶은 투 그쪽 컵 수업 그린티 하면 되겠죠 컵서 그린티 그 차는 컵으로 생긴다는 거 비에 맥주 같은 건 뭐 글래서 비에 뭐 글래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마라 병을 쓸 수도 있고 피자도 마찬가지 슬라이스 나 피스 같은 것도 수 있고 페이퍼 주 페이퍼 같은 경우에 피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스 품풀 없소가 뭐예요 어스 품풀 없소 소금 한 스푼이 좋죠 그러면 수금 여섯 스푼 소금 여섯 스푼을 바꾸면 식스 스푼 풀 수업 소우 탐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알맞은 녀석을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종이 세 장 갖고 있단 얘기니까 I have three pieces of paper 하면 되겠네요 I have three pieces of paper 난 종이 세 장 갖고 있어 그 다음 do you wanna mug of coffee? 어가 있으니까 한 잔 한 잔이겠죠 차 커피 한 잔 그 다음은 Do you wanna cup of coffee? 어깨에 썼으면 안 되겠죠 Do you want a cup of coffee? 어깨에 썼으면 안 되겠죠 Do you want a cup of coffee? 어깨에 썼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He drinks more of water everyday 그는 매일매일 열 잔의 물을 마신다 그럼 10 glasses of water 하면 되겠죠 10 glasses of water 하면 되겠죠 10 glasses 글래스의 복수용은 Yes 10 glasses of water 10 glasses of water 그 다음에 그녀는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준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She gives me a slice piece를 써도 되고요 여기에 답은 두 개입니다 A piece of bread 또는 A slice of bread 근데 piece를 한 번 썼으니까 여기는 slice를 쓰면 되겠죠 He gives me a slice of bread 빵 한 조각 그 다음에 They buy two 그들은 산다 산다고 했으니까 뭐 와인을 잔으로 사진 않겠죠 병으로 사니까 They buy two bottles of wine 한 명이네요 와인 두 병 Two bottles of wine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와인을 두 잔 산다면 Two glasses of wine도 물론 가능한데요 글래스는 써먹었으니까 Two bottles of wine 그 다음 다음 밑줄씨 부분은 어법상 바르고 쳐라 The young lady orders two teas가 아니죠 그래서 젊은 숙녀분께서 order 뭐 한다 주문한다 그래서 차 두 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wo 외쳐 Cups of tea 하면 되겠죠 Cups of tea 그 다음에 I drink two glasses of juices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주스 두 잔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뭐였는데 주스 두 잔은 뭐라고 해야 되겠다 Two glasses of juice 마시죠 We need five slice cheese for the pizza 우리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뜻이겠죠 뭐 피자를 만들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피자를 위해서 라는 뜻이니까 피자 만들기 위해서 이 뜻이죠 피자 만들기 위해서 치즈 다섯 조각이 필요하다 We need five slices of cheese 하면 되겠죠 OK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 두 가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너는 원하니 첫 번째 표현은 뭐 Do you want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케이크 한조가 Do you want a piece of cake 반드시 물음 켜야 되겠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Would you like a piece of cake 되겠죠 Would you like a piece of cake Do you want a piece of cake 그 다음에 나는 매일 우유 세 잔 마신다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면 현재 시제이고요 나는 마신다 그렇죠 I drink 우유 세 잔 Three glasses of milk 그렇죠 I drink Three glasses of Of 매일 매일 Every day Each day Every day 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 Every도 그렇고 Each도 그렇고 만찬가지로 했습니다 모든 매 자 그 다음 부정관사 어와 언에 대한 얘기 부정관사 어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어언은 원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화에 처음 나와요 근데 한게요 라는 어언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마다 A day 매일마다 뭐 Three times a day 매일마다 세 번씩 이런 per나 every로 바꿨을 수 있는 어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오늘 쓰는가는 발음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탐에게는 여자 형제가 한 명이 있는 모양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Tom has a sister 하면 되겠죠 Tom has a sister 그 다음에 그녀는 위대한 화가다 이 얘기하란 말이죠 그녀는 위대한 화가다 She is a great painter 그 다음에 할머니가 벤치 위에 앉아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머니가 앉아계십니다 On all the ladies sits 하면 되겠죠 어디에 On the bench On all the ladies sits on the bench 그 다음에 일주일은 7일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일주일은 7일이다 Which all A week has 7 days 하면 되겠죠 A week has 7 days 얘 또 이래 잠깐만요 시간 맞춰서 이러나 이게 귀한하네 A week has 7 days A week has 7 days A week has 7 days 그 다음에 코끼리가 동물원에 있다 뭐뭐가 있다 표현이죠 지금 대어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있습니다 There is an elephant 어디에 In the zoo 동물원에 그 다음에 나는 새 mp3 플레이어를 원해 I want a New mp3 플레이어 하면 되겠죠 I want a new mp3 플레이어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거 주문한 게 있었죠 O 말고 딴 걸로 쓸 수 있는 경우에 O 말고 딴 걸로 바꿔보라 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om has a sister 같은 경우에 O를 뭐로 바꿨을 수 있나요 뭐로 바꿨을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에 O는 뭐 대시 왔다 One의 의미죠 Tom has one sister 여자 형제가 한 명이다 이 뜻이죠 Tom has a sister Tom has one sister How many sisters does Tom have?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죠 How many sisters 몇 명의 누이를 How many sisters does Tom have? He has one sister Tom has a sister 그 다음에 She is a great painter 그녀는 위대한 화가다 이거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럼 그쵸 바꿨을 수가 없죠 그쵸 뭐 두 번째 이거죠 불특정한 하나 이거죠 그쵸 An old lady sits on the bench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뭐로 바꿨을 수 있다 One lady 자 얘도 얘하고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불특정한데 처음 나왔다 어떤 할머니께서 이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벤치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One lady가 아닙니다 An lady An old lady 그 다음에 A week has seven days 네요 A week has seven days 어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Every week has seven days 매주마다는 가지고 있다 이겁니까 매주마다 갖고 있답니까 아니죠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One week has seven days 일주일은 7일이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 One week All week 됐습니까 자 5번 승빈 아니 성빈 아니 성빈 성빈 There is an elephant in the zoo 어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원으로 바꿨을 수 있다 There is one elephant in the zoo 자 얘는 원으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그냥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바꿨습니다 불특정한 뭔가가 한계가 처음 얘기 처음 얘기 보통 자 그러면 힌트를 안 드리면 특히 There is There are 뒤에 나오는 There are 뒤에 나오는 There is 뒤에 나오는 어 처음 얘기해요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There is an elephant 코끼리가 있다 물론 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얘는 원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꿨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할 때 여기에 불특정한 하나라는 이 불특정한이 쓸데없이 어렵게 쓸 수 있고 불특정한 하나라는 의미가 뭐다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죠 처음 나오는데 한계다 이 뜻을 보고 불특정한 하나라 했습니다 그러면 There 뒤에 나오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방에 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할 때 보통 There is a desk in my room There is a chair in my room 책상이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 얘기하는 거죠 There 같은 경우 There is 대표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불특정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I want a new mp3 player 나는 뭐 새 mp3 플레이어를 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어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이 어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원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I want one 뭐 발음은 좀 어려워지네 I want one new mp3 player 나는 새거 한게 원해 그 다음 여기서 몇 가지 눈여겨봐야 될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일단 3번 문제의 특징 3번 문제의 특징 만약에 올드가 없었다면 아가씨가 벤치에 앉아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겠다 All ladies sit on the bench 가 되는 거죠 All ladies sit on the bench 당연히 All ladies죠 하지만 거기에 레이 여기에 오는 어 나 어 누구 때문에 오는 거다 올드 때문에 왔다 레이디 때문에 왔다 레이디 때문에 오는 거죠 그쵸 관사는 뭐 앞에 쓰는 거다 관사는 뭐 앞에 쓰는 거다 명사 앞에 쓰는 거다 레이디와 같은 명사 앞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올드 때문에 어나 언이 온 게 아니고 레이디 때문에 온 건데 근데 소리가 레이디 때문에 오기는 이 어과 언이 출동한 이유는 레이디 때문에 왔지만 레이디 앞에 모음소리가 나기 때문에 언 올드 레이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문제 4번 4번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4번 문제는 어떤 점이 특징인가요 여기에 이 녀석의 발음이 뭡니까 위크죠 위 소리 위 위는 한글에서는 뭐지만 모음이지만 영어에서 뭐다 자음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위 소리네 위는 모음이잖아 이러면서 언 위크에서 세븐 데이즈 하면 틀린다고 설명했던 거죠 이외에도 우리가 우리는 모음이지만 자음인 녀석들은 대표적으로 뭐 왜 라든지 와 라든지 그 다음에 짧은 짝대기에 있는 요 유 야 여 이런 것들 전부다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뭐다 자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문 같은 경우에는 엘라펀트 할 때 소리가 애 소리니까 언 엘라펀트 애 소리 모음이죠 자 위는 자음이지만 애는 모음이다 이 말이죠 언 엘라펀트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은 일단 만약에 애가 없다 나는 mp3 플레이어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새 거를 원한다가 아니고 mp3 플레이어를 원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왜 언 mp3 플레이어입니까 에 그렇죠 이건 글자는 m이라서 모음이 아니라 자음 같지만 이 발음이 뭡니까 이거 mp3죠 mp3 mp3 할 때 애 소리가 뭐니까 모음이니까 언 mp3 플레이어라는거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뭐가 오다보니까 뉴가 오다보니까 뉴는 ㄴ이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니까 어 mp3 언 뉴 mp3 플레이어라는거 자 여러분들 mp3 플레이어 앞에 뭐가 온다는거 언 mp3 플레이어 온다는것도 알아두세요 각각 그리고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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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씁니까? We don't wear glasses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Open 시민 오야 온이야 온? 어? 어? He is a honest boy 이렇게 해서 이건 Bring me an umbrella please Bring me an umbrella please Ok 그래서 수민 채점 채점 하고 We don't see 6번에 어? 뭐라고? 틀린것 같아? 그럼 어떻게 고칠까 6번 On으로 고친다 He is on 안에서 고친다 이딴 건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민이가 이렇게 한 다음에 틀린게 한개가 있고 한개가 틀렸습니다 찾아볼까요 송빈 감사하나 바이러스 교사 홍삼 딕 하나 굳이 카치 굳이 선배님 몇 번씩 된 것 같아 나와라 다 아는 발음이 좋아 예스 예스 자 여기 발음 기호를 한번 잘 볼까요 자 이거 J가 아니라 했습니다 J가 아니고 뭐라 그랬냐 선생님이 여 그렇습니까 자 이 여 소리가 없으면 S죠 S 에 라는 발음, 이거 알파벳 아니야 발음 기호니까 이건 에고 이건 S거든요 그래서 S인데 에 소리 한글로 써보면 이게 여 소리가 없으면 얘가 S라고 S 근데 여기에 여 소리가 들어가면 뭔일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라 여 라는 소리가 모음소리가 아니고 자음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여 여 여 여 여 자 여기 젤 앞에 여 발음 기호 한번 이거 뭐야 이거 무슨소리지 이거 여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얘가 이 소리입니다 이 부분만 얘가 없다 치자 얘가 없다 치면 이거 발음이 한글로 쓰면 year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자 이 여 라는 소리는 뭘 붙여주는 거라서 짧은 짝대기를 하나 붙여주는 거라 했죠 근데 이 소리에는 짧은 짝대기를 붙여줄 수가 없죠 짧은 짝대기 붙이면 딴소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나 어가 되어버리면 안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발음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한글로 표현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소리를 한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 여 라는 무슨 소리 자음소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year가 아니라 year 하면 year 좀 달라 year가 아니고 year 그렇습니까 우리 말과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몇 번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4번 we visit 제주도 once a year on year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4번 문제 잘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y가 year 이라는 소리를 냅니다 y가 y라는 녀석이 뭐 이게 뭐죠 y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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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 yot 바다에서 타고 다니고 있죠 자 그래서 y가 무슨 소리 앞에 왔을 때 y가 모음 소리 앞에 왔을 때는 우리말에 없는 무슨 소리가 되고 yot 소리가 되고 yot 는 뭐다 자음이다 자 여기에 y 없으면 우리가 보통 이게 이거 뭐야 ear 잖아 ear 귀잖아 귀 ear 그렇죠 그러면 ear 할 때 이 소리 이거 발음기로 쓰면 이렇게 되고 얘는 모음이니까 모음 앞에 y가 오면 여기에 이 y는 무슨 소리가 된다 yot 소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음 소리이기 때문에 자음 소리 앞에 on 이 아니고 a year a year once a year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석이 어려운 건 없죠 독도 예전 아는가 봐요 독도 예전 아는 독도는 섭니다 됐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jesica is a middle student jesica는 보다 중징이다 she had beautiful eyes 3번에 못 쓰는 이유는 beautiful eyes 할 때 eyes가 뭐일까 독수형이니까 어나 어는 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했죠 그래서 원이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경우가 있고 원이라는 의미 플러스 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뭐 이런거 되고 그 다음에 뭐뭐마다 란 뜻도 있고 매 뭐뭐마다 란 뜻도 있고 매 뭐뭐마다 란 뜻도 있고 그래서 a 문제에서 뭐하고 똑같냐 여기에 old lady 하세요 a lady인데 un old lady 마찬가지 뭔데 a boy인데 un honest boy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 honest 하면 안 되죠 un honest죠 이 h가 소리가 안 나고 얘를 발음기로 적으면 h-o-n-e-s-t를 발음기로 적으면 a-n-e-s-t죠 a-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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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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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중에 얘는 무슨 소리다? 얘는 자음 소리다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무음 소리인데 여기에 umbrella 할 때 어 소리 umbrella 할 때 어 소리는 무슨 소리이기 때문에 큰 어 소리이기 때문에 an umbrella를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독도의 전화 안한다 할 때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해야 되겠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바꿔 쓸 수 없죠 그쵸? 독도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특정한 하나란 말이죠 대화에서 처음 나온 하나랍니다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2번이죠 어가 사용된거죠 이것도 소개하는거죠 제시카는 중딩이에요 독도는 섬입니다 제시카는 중딩입니다 전부 다 소개하는 글로죠 2번에 불특정한 하나죠 그 다음에 we visit 제주도 제주도 once a year 할 때 이 어는 이강아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이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이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매년마다 한 번씩 그니까 매 뭐 뭐 하나가기 때문에 year, every year, per year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복수라서 못쓰고요 처음 얘기 처음 나왔습니다 그니까 그녀는 안경을 안씁니다 라고 처음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 뭐도 못쓴다 저도 못쓰죠 그 다음에 he is an honest boy 지금 1번, 2번, 6번 전부 같이 가고 있네요 바꿔 쓸 수 없죠 불특정한 하나입니다 그는 정직한 소년입니다 bring me an umbrella 이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ring me an umbrella one umbrella 로 바꿔 쓸 수 없죠 그쵸? 뭐해라 어떤 특정한 우산을 갖고 오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산이면 상관 없으니까 하나 갖고 오라고 그런 겁니까? 우산 한 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아무 우산이나 상관 없으니까 한 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우산을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들 엄마 지금 갑자기 여러분 우산 챙겨왔어요? 안 챙겨왔죠 지금 갑자기 답은 맞췄는데 비가 내려요 그쵸?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떤 특정한 우산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우산이면 상관 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우산 두 개 가져와 여기에서 우산 두 개 가져와 세 개 가져와 이게 중요합니까? 우산이면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그쵸? 우산이면 아무거나 한 개 가져오라는 거죠 아무거나 한 개 가져오라는 거죠 아무거나 한 개 가져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불특정한 하나죠 이게 윙미안 엄브라가 우산 한 개 좀 갖고 갖다 줘 갯수가 중요한 표현이 아니죠 이건 아직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아직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아직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우산 좀 갖다 주세요 우산 좀 갖다 주세요 제시카 is a student 제시카 is 미들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스쿨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스쿨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스튜댄 때문에 왔지만 미들 할 때 미 소리가 자음이기 때문에 어메저스쿨 쓰지 않다 하면 된다 그 다음에 once a year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년에 세 번씩은 뭐죠? 일년에 세 번씩 a year 하면 되겠죠 three times a year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그렇죠 three times per day three times everyday he is an honest boy 그는 정직한 소년입니다 불특정한 하나죠 불특정한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한거죠 만약에 뭐 우리집에 나만 쓰는 특별한 우산이 있어 그럴 때는 뭐라 그랬을까 bring me the umbrella 했든지 bring me my umbrella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엄마 알고 있는 그 우산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쓰는 그 우산 갖다 주세요 했을때는 여기다가 an umbrella가 아니고 뭐라 그랬을텐데 the umbrella 라고 얘기했을텐데 여기에는 우산이면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거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한 개만 갖다 줘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보차라 Andrew is an only boy only boy가 뭐였더라 네 only son은 뭐였더라 외동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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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ndrew is an only son 그래서 여기에 어 나 on이 와야되는 누구 때문인데 son 때문에 명사인 son 때문이고 only는 얘를 꾸겨줄뿐이지만 오소리가 모음이다 보니까 Andrew is a son 이랬겠죠 만약에 only가 없으면 Andrew is a son 근데 여기에 only라는 모음소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only son only son only son only son Andrew is an only son 그 다음에 we have three meals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어차피 틀린 문장인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거같아요 우리는 하루에 세 번 밤을 먹는다 이거 아니고 그쵸? 우리가 하루마다 세 번 밤을 먹는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수민 모르겠어 승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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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we have three meals a day we have three meals a day 불러야 되겠죠 승부인 we have three meals a day 왜 어때 해야되는지 도데이 하면 안되는지 도데이 할수도 있습니다 도데이 할수도 있는데 뭔가 좀 달라지죠 도데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겠구요 그 다음에 she works at a university 그래서 수민 뭐라고 at a university 해야 되겠다 she works at a university 그 다음에 계속 계속 he is an actor in korea 해야될 것 같다 ok 그래서 성빈 채점 다 맞았어? 어때? 다 맞은 것 같아요 가지고 내가 채점하라 그러면 같애요는 빼고요 알겠습니까? ok 그럼 한문제씩 살펴보겠습니다 Andrew is an only son Andrew는 왜 아들이다 라고 Andrew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특정한 하나가 되는거죠 불특정한대 불특정한대 동시에 하나이기 때문에 불특정한대 여러개면 도를 써야됩니까? 불특정한대 여러개면 도를 써야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쓰죠 알겠습니까? 불특정한대 여러개면 여기에 있는거 있죠 이거 3번 she has beautiful lines 그녀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소개하고 beautiful lines가 당연히 몇번째 나오는 거겠어? 첫번째로 얘기하는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O를 쓸 수가 없으면 O 못쓰면 더 넣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더 를 쓰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저것도 설명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배우기로 다시 돌아가면 Andrew is an only son Andrew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한명이죠 이거 Andrew는 3인칭 단수니까 is sons 하면 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 son 때문에 o나 on이 와야되는데 only라는 모음소리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on only son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 말이구요 we have three meals a day 해야 되겠죠 we have three meals a day 자 왜그러냐 we have three meals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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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3끼를 먹는다 뭐 마다 매일이 많아 이 말이죠 하루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더 데이라는 표현도 있어 더 데이가 무슨 뜻이야 더 데이 그날이죠 그날 그날 우리는 그날 새끼 먹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더 데이의 뜻이 뭐라고 그날이라면 그날 그러면 더 데이를 쓰고 싶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먹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죠 we have three meals a day 우리는 그날 몇 끼 먹었다 새끼를 먹었다 그날 뭐뭐 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 있었던 일이야 그쵸 이 뜻이 더 데이가 무슨 뜻이고 그날이란 뜻이니까 이거 당연히 언제 하는 행동이다 과거의 한 행동이다 그니까 여기에 지금 잘못 쓴 문장이 we have three meals the day 라고 되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have를 쓰려고 그러면 have가 무슨 시제일까 현재 시제일까 we에 대한 뭘 얘기할 수 우리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어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ave를 써서 팩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현재 시제가 돼야 되고 그럼 당연히 그날 새끼 먹었다가 아니고 뭐마다 새끼 먹는다 하루 마다 새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we have three meals a day 할 때 오늘 뭘 바꿨을 수 있다 we have three meals everyday we have three meals per day 하고 왔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lks at an umbrella she walks at a university 자 7번 b에 7번 하고 그 다음에 c에 3번을 비교해보면 umbrella 할 때도 U로 시작하고 university 할 때도 U로 시작하지만 umbrella는 무슨 소리고 어 소리고 university는 무슨 소리니까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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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이거를 university 발음 기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그 다음에 university university 다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고 보겠다 어 university 하지만 an umbrella 해야 되겠다 그럼 he is an actor in korea 그 어디에 뭐다 어디 출신 한국 출신 배우다 an actor 소개하고 있으니까 소개하고 있는데 몇 명이다 한 명이고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an actor 오케이 그 다음 하루에는 24시간이 있다 라는 표현은 수민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여기서 뭐 a they has 이 정도 영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twenty four 그 다음 뭐라고 hours 여기 times 쓴 사람 없죠 맞습니까 they had twenty four times 이것도 있고 이거 말고 딴 거 해보라 했죠 선생님이 뭐뭐가 있다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24시간 있다 there are twenty four hours there are twenty four hours 뭐에는 in a day 하루에는 24시간이 있다 there are twenty four hours in a day they had 24시간이 있다 24시간이 있다 there are twenty four hours a day had twenty four hours 그 다음 제인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누구는 제인은 뭐다 영어 선생님이다 제인에 대해서 뭐하고 있으니까 소개하고 있으니까 불특정한 하나 주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제인 이즈 언 잉글리시 티처 한번 보겠다 제인 이즈은 잉글리시 티처 한번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언은 누구 뜻이 왔는데 티처 제인 이즈어 티처 티처는 영사지 잉글리시는 영사 아니죠 국가 영사 그런 언어죠 하지만 여기에 잉글리시 할 때 이 소리가 모음이니까 언 잉글리시 티처 그 다음 그 다음 수업 정권사서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부터 볼까요 정권사 더는 특정한 것은 명확한 것을 나타냈 수 있으며 명사의 동능은 단봉투의 관계로 풀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부는 전혀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번역하면 자 이게 뭔소리냐 특정한 것 명확한 것 종류는 첫번째 첫번째 경우는 뭐 아까 말했던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 이런 더 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쓰는 더 가 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도는 뭐 그쵸 맨날 또 갑자기 창문 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쵸 서로 아는 그거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대화를 화자와 청자라고 합니다 1인칭 화자 2인칭 듣는 사람 청자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그거 그 다음에 세번째 저는 뭐 look at sky look at the sky 그쵸 그쵸 그래서 뭐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인데 고유명사는 아닌 것들 하나밖에 없는데 고유명사는 아예 더 를 안 쓰고 문장이 어디 가든지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더 스카이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스카이는 대문자로 안 쓰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스카이 또 뭐가 있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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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들 뭐 더 쓰면 좋겠지만 시간제약사 오늘 목숨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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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만 했던거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의 종류나 단복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했어요 그 명사의 종류는 그냥 무슨 명사가 있었고 일반명사 그쵸 일반명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물질 그쵸 물질명사 아 일반명사를 안하고 고통명사라는 거 참 미안 상관없는데요 고통명사 물질명사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누군가의 이름이야 음 고통명사 그냥 마음속에 소개만 있어 여기 보물고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고물고추가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명사 대표적으로 데스크 북 이런 것들 그 책상 더 데스크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월얼 아까 말했던 그물이란 뜻으로 뭐라 할 수 있다? 더 월얼 땀물 말고 그물말이야 그물도 월얼을 쓸 수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안 되고요 사실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직 가르쳐줄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의 대표적인 건 아이디어 같은 아 아이디어 말고 아 그거 있네 그쵸 그사랑 그사랑 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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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북스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그 책들 그 책들 말이야 그 책들 도 aban themes 된단 말이죠. 더는 단복수랑 관계있는 말이 아닙니다. 더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 더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 특정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정한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정한 것. The sun. The sun. The sky. 아까 말했던 거 다시 얘기해서 특정한 것. The books. 자 그래서 가만 보면 어떤 것들은 예문이 이제 나오는데 예문이 나오는데 예문 중에는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인 예문이 있고 그쵸? 첫 문장 읽어볼까요?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나에게 뭐가 있는데? 상자가 하나 있는데? 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상자가 있더라고. 이 원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바꿔 쓸 수 없죠. 불특정한 하나죠. 이게. 대화에서 처음 나온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온리. I have a box. 나에게 상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상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상자가 무겁던 말이죠. 딴 상자가 무거운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다고 아까 말했던 그 상자가 무거워.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서 나온 녀석을 반복할 때 이럴 경우에 앞만 길러 봤자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할 때 The box은 당연히 뭘 바꿔 쓸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무거니까 뭘 바꿔 쓸 수 있다. It is heavy. I have a box. It is heavy. So one is heavy. 아까 말했던 그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it은 it에 대해서 얘기하면 it이 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이럴 때 여기에 it이 왔을 때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요. 아무 뜻 없는 it is cold it is hot 할 때 it하고 다릅니다. I have a box. It is heavy. 할 때 i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box야. the box야. I have a box. a box is heavy.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그래서 i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box야. it the box야. 더 박스란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렇습니까? 좀 있다가 여러분들 대명사 파트 이거 다음 파트가 대명사거든요. 대명사 파트에서 뭐랑 뭐랑 비교할 거냐면 it과 one을 비교할 건데요. it과 one을 비교할 건데 뭐 미리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봤던 것도 알맞은 거 부르라는 거죠? 그렇죠? I lost my umbrella. I lost my umbrella. 난 뭐 했다. 난 내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 I lost my umbrella. 그런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은 달라. I have to buy. I have to find. I have to buy. 뭔 소리야? I have to buy. I have to buy. 나는 사야만 한다. 나의 뜻이죠. 그렇죠? I have to buy. The umbrella. An umbrella. 자 여기에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사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사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우산을 삽니까?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우산을 사는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우산을 사는 것도 내가 잃어버린 우산을 내가 왜 삽니까? 되찾으면 되는 거지. 뭔. 사야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우산을 사야만 한다. 아니면 우산 하나를 사야만 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I have to 그러면 이거 결정하기 전에 이거 결정하기 전에 I have to buy. The umbrella. I have to I have to buy an umbrella 야. on umbrella 가 되는 거죠. 그렇죠? an umbrella I have to buy an umbrella 인데 an umbrella 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have to buy 일까? I have to buy one 일까? 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it은 앞에 나온 것과 동일한데 한계일 때 쓰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I have to buy the umbrella 가 아니고 I have to buy an umbrella 이 경우에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난 잃어버렸다 그랬고 이번에는 I have to find 난 뭐 해야만 되겠대. 찾아야만 되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내가 찾는 것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우산이야. 아무 우산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 우산 빨리 빼겠단 얘기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잃어버렸다는 그 우산이죠. 그 우산. 그러니까 이번에는 I have to find I have to find an umbrella I have to find the umbrella D umbrella 죠. D umbrella 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다 I have to find it이 된단 말이죠. 이게 it과 원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좀 이따 어차피 할건데 미리 살짝 밑법 깔아놨구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 박스가 뭐다? 더 박스가 앞에 얘기했던 그 녀석이니까 원이 아니고 뭐다? it is heavy it은 더 플러스 단수명사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알고 있는 그거 알죠. Close the door Please 갑자기 여러분 집에 뛰어가서 문을 닫고 오진 않는 단 말이죠. 당연히 저 문을 닫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서로 아는 그거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건너뛰고 유일한 것 앞에 라는 걸 넘어가겠습니다.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입니다.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다른 이동 한다? 뭐 주변을 지구 주변을 이동 한다? 다른 지구를 뭐 한다? 공전 한다? 이 표현이죠. 다른 지구 주변을 회전 합니다. 공전 합니다. 그래서 moon earth 그 다음에 뭐 sky ocean sun 이런 것들 더 선 이런 것들 앞에 덜 쓴다. 이 얘기들 그 다음에 악기 이름은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첼로 를 연주 하다 플레이 첼로 피아노 연주 하다 플레이 피아노 축구 하다 플레이 사커 많이 했었죠. 악기는 악기는 어때 악기는 특별해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녀석 앞에 붙인다 특정한 녀석 앞에 붙인다 있죠. 어떤 특정한 거 많고 많은 거 중에 뭔가 콕 집어서 얘기할 때 콕 집어서 한 개를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콕 집어서 여러 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책들 자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수식어가 명사 뒤에서 꾸며 될 때를 보겠습니다. 더덕 언더더 트리 이 블랙 이라고 있죠. 더덕 언더더 트리 이 블랙 더덕 언더더 트리 이 블랙 이거 끊어 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더덕 언더더 트리 이 블랙 뭔 소리야 그 개는 거기다 예 언더더 트리 는 어디 팔아먹고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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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그 개는 까만색 이랄 말이죠 그쵸 온 세상에 있는 개가 모두 다 까만 색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개가 까만 특정한 그게 어떤 게 책상 위에 있는 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는 개인데 개는 개인데 어떤 게 언더더 트리 에 있는 개 더는 어떨 때 쓴까 그래서 무슨 어떤 특정한 개 어떤 개에 대한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개가 모두가 까만색은 아니죠 어떤 게가 어떻다 나무 밑에 있는 개는 까만색이야 수직어가 붙으면 어떤 시가 붙으면 그 것은 어때지기 때문에 어떤 시가 붙으면 특정해 지기 때문에 어떤 시가 붙으면 특정해지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고 있습니다 더러우고 싶습니다 아 이상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갈수록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까만색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특정해지죠 그러니까 더 더 건더 더 추리다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발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앞에 부정관사 할 때는 아예 글씨가 어나 언이 된다 했는데 얘는 그냥 발음만 바뀝니다 어떨 때는 더고 어떨 때는 딘데 똑같이 뭐 규칙이다 소리 규칙 발음 규칙이다 무슨 소리 앞에 모음소리 앞에 모음소리 모음소리가 모음소리로 시작되는 녀석 앞에서 난 디라고 발음한다 근데 모음이 뭐가 있다 했더라 뭐가 있다 했더라 아 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에 또 뭐 오 우 그 다음에 이 이런 것들이 있죠 아 에 이 오 글자교칙은 아니라 했어 아 에 에 이 오 우 그 다음에 또 발음기어로 쓴다 그러면 큰어 큰어 작은어 우 오 이 에 아 이런 소리들이 모음소리였죠 그 이 으 아 5 예 흑 으 억 거야 허 더 그래서 더랑 오랑 비교해서 꼭 알아듣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포커스 14 와 포커스 15 를 비교해야 됩니다. 처음 나오는데 한개가 다른 대표적인 오나 온 처음 나오는데 한개가 다른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뭐뭐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3 times a day 오마나. 그게 두 가지로 알아듣는데 한개가 오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마다. 하루마다 1년마다 할 때 오가 있다. 그게 두 가지. 더는 개수랑 동원 없다. 개수랑 동원 없다. 더럽이다. 더럽다. 더럽 내 안 돼? 더럽 내 안 돼? 더럽 내 안 돼? 더럽 더럽 투워드 유. 더럽 투워드 유. 사랑한 나랑이 어떤 사람? 너를 향한 그 사람. 그렇습니까? 더를 쓸 수 있다면.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건 방법 없다. 여러개 뒤에, 여러개 앞에 올 수 있다. 더 북스. 그 책들. 더 칠드런. 그 아이들. 그렇습니까?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건 방법 없다. 앞에 나와 또 한개. 또 앞에 나와 또 여러개. 어떤 특정한 것.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 언, 더, 중에 골랐으랍니다. 앞에서는 어, 언, 중 골랐으랍니다. 이번에 어, 언, 더, 중에 골랐으랍니다. 어려운 날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뚫린 공부 버텨어. 그 다음에, 뚫린 공부 버텨어. 그 다음에, 뚫린 공부 버텨어. 그 다음, 칼리라기. 누구는 토마스는? 누구를, 어떤 여자아이를 좋아합니다. 누구를, 루시입니다. 이방의 공기는, 루시가 않다. 이방의 공기는, 루시가 않다. 다오시는 거. 해는 공쪽에서 흥니다. 하늘이 매우 맑다. 누군施이제. 편드신제나요? 그렇죠? 재시는. 누구는? 재시는 왜 때문에? 왜 때문에 나를 위해 무엇을 취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안다. 다이를 누군신제. 편드신제네. 편드신제. 이번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모도 안쓰고, 에도 안쓰고, 에도 안쓰고, 에도 안쓰는 경우 에도 안되고, 에도 안되고, 에도 안되고 식사, 운동경기, 과목,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영상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은 약간은 좀 빼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식사, 운동경기, 과목을 나타내는 말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교통수단을 왜 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한국사람 인사할 때 보통 한 10시쯤 만났어요 어른들 보면, 저의 인마는 말 다 듣고 있기때문서 외국집 만나면, 어른들 뭐라고 하는지 하던데 안농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시청 중에 안농사람 있다 안농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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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부분이신가? 시청자분들? 뭐라고 하는지 하실까요? 뭐 좀 말고 아침식사 하셨습니까? 이제 하죠 한 번도 모르겠어요 아침식사 하셨어요? 저녁으로 아침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봤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고, 한 번도 못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고, 한 번도 못봤어요? 네 안농사람, 안농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못냈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못냈게요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는 못냈어요 그치, 번디껴, 거기에 나오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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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신 바닷면, 그냥 번디껴, 거기에 나오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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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다 데려왔어요 왜? 왜 오라도 다 안쓴다고 다수수룩 편지를 바짝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이 진짜 무심하게 공부하는 방법 1. 이건 왜요? 식사, 운동기, 광고, 교통수단, 페르관사를 쓰지 않는다? 안 외워지잖아. 그럼 또 이봐. 식사, 운동기, 광고, 교통수단, 페르관사를 쓰지 않는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난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어나, 덜을 쓰지 않는 이유를 내 난대로 지어낸 거야. 식사, 브랙퍼스트, 런지, 비도는 하루에 쓰기 많으니까 귀찮아서 안 쓰기를 했네. 됐어요? 운동경기. 운동경기를 왜 안 쓰냐? 운동은 안 특별하니까. 됐습니까? 플레이스 아퍼가 운동은 안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축구한다 그러면 특별해 보여요. 안 특별해 보여요. 여자친구 축구한다. 남자친구가 축구한다 그러면 특별해 보여요. 태양문을 인정한다 그러면 특별해 보여요. 남자친구의 축구 날에. 누가 몰라요? 너무 개취라고 안 되겠습니까? 애초 운동은 안 특별해. 플레이스 아퍼야. 플레이스 아퍼 플레이 덤 피아노. 악기는 특별해. 차별대모안에 악기는 특별한 운동은 안 특별하니까. 과목. 과목.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특별합니까? 재미없잖아. 그치? 다 웃었으면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안 쓰겠대요. 이런 제안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코리안. 과목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체육은 알죠. 체육이 없는가? 피지컬 옥테이션. 피지컬 옥테이션. 그 다음에 역사도 알죠. 역사도 알죠. 역사도. 역사라는 거하고 히스토리. 히스토리.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사도 있네요. 월드 히스토리. 세계사도 있네요.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і sensitive.ười hebben cortges.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다음엔 맛이 모른ies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다음엔 social. 자, 더 소셜 스터디에서 하지 않나 말까? 과학은 다 알지나, 역시 과학은 사이언스죠. 더 사이언스, 더 사이언스 하는 한 번 못 봤을때, 그냥 사이언스죠. Do you like science? 교재의 주주가 있어요? 교재의 주주가 있어요. 교재의 주주, 교재의 주주, 교재의 주주, 학교의 주주에 대해 고백하다는 것 같아요. 좀 노말하지 않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인포메이션 테크 마우는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테크 마우는 테크 마우는 기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뭐야 한국어 코리안이죠? 코리안? 잉글리시도 알죠? 코리안 잉글리시 프렌치 이런 것들 그것들이 과목명이다 여기에도 좀 이따가 물리학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는데 경제학 이런 거 그런 단어도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중3 좀 알면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과목명에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은 내가 빼자 그랬는데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저 예문 먼저 살펴보고 답했습니다 I have breakfast at 7이죠 그래서 식사명이죠 I have breakfast at 7 아침 7시에 아침을 먹는다 I have a breakfast도 아니고 I have the breakfast도 아니고 I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아침 먹는다 아침 먹는다 아침 먹는다 많이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He played soccer on Saturdays On Saturdays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Every 뭐 같다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니까 단수명사니까 Every Saturday 단수죠 이거 왜죠? 토요일마다 이거 그는 Play soccer on the heat Play soccer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축구한다 Play soccer Play soccer Have breakfast Have dinner Have lunch We studied math We studied math We studied math and science We studied math and science 전부 다 과목명이죠 그 다음에 We go to school by bus 우리는 학교 갑니다 어떻게 간대요? 버스 타고 간대죠? 버스 타고 란 표현을 By를 썼을 때는 관사를 놓으면 안 돼 By bus By taxi 알겠습니다 By car 이렇게 근데 By bus는 뭐하고 같은 표현이냐 By bus는 뭐하고 같다 On a bus 하고 같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By를 쓰는 경우에만 관사를 안 쓴단 말이에요 By bus By car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By만 있는 건 아니긴 하죠 걸어서가 뭐죠?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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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가 뭐예요? On foot 같은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걸어서죠 On foot 걸어서 그 다음에 By car 같은 경우 이거 몇 가지 알아둔 뭐 그냥 스쳐가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By car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서라 표현이겠죠? By car 뭐 같은 표현이다? In a car 와 왔단 말이야 By taxi In a taxi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train 같은 경우에는 기차 타고서겠죠? 기차 타고 By train은 그럼 뭐하고 같을까요? On a train 와 왔단 말이에요 On a train 됐습니까? 그럼 이제 좀 감 잡았나? By plane By airplane By airplane By plane은 그럼 뭐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On a plane On a plane 온다 그 다음에 바이 바이크는 오마 바이크겠죠? 가정은 위에 타고 가니까 그쵸? 그 다음에 바이보트 바이보트는 뭐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오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그렇습니까? 그래서 큰 것이나 위에 타는 건 뭐 쓴다? On 쓴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상자 형태로 생겼죠? 그렇죠 이너박스 이너박스 하듯이 이너박스 하듯이 이너박스 하듯이 이너박스 하듯이 이너박스 하듯이 이너박스 하듯이 상자처럼 생겼으니까 됐습니까? 어? 선생님 버스도 상자처럼 생겼는데 좀 크잖아? 큰 건 원 쓴다고요 됐습니까? 큰 큰 탈 것을 원 쓴다 여기 서브웨이 서브웨이 서브마린 서브마린 서브마린은 이너 서브마린 잠수함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브웨이는 오너 서브웨이 됐습니다 바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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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바이버 알아듣는 편합니다 보통 많이 쓰니까 바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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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설물이 본래 목적이나 기능으로 사용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 설명 되게 막 뻔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 한 적이 있죠 뭐하고 뭐의 차이점을 얘기했었냐 하면 뭐 이런거 뭐 경우에 따라 어렸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교 말이야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구 그래서 i go to bed 는 이 bed가 침대인데 이 침대가 어떤 물체가 이게 만약에 bed가 물론 뜻은 침대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어떤 물체로 사용된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로 사용했단 말이야 아이디어를 잠자는 공간으로 간다 이 말이야 잠자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물체가 아니란 말이야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물체가 아니니까 뭘 쓸 수가 없다 셀 수가 없으니까 얻어 못 쓰고 저도 못 쓰고 또 i go to bed 는 뭐하러 가다가 된다 사러 가다가 사러 가다가 근데 i go to a bed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휴대폰을 깜빡하고 학교 지금 가야되는데 학교 와야되는데 깜빡하고 휴대폰을 침대에 놔뒀어 그러면 i go to the bed to get my phone 나는 뭐하길래요 to get my phone 하기 위해서 어디간다 침대로 간다 이렇게 쓰였을땐 사러 가는게 아닌게 되는거에요 알겠습니까 밑에꺼도 마찬가지입니다 i go to bed i go to bed 내가 가기는 어디가는데 학교에 가는데 뭐하러 간다는 내용이 포함됩니까 이건 공부하러 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거에요 그쵸 그럼 가는 곳이 어디 이 문장의 전부는 두가지가 되겠단 말이에요 첫번째 내가 가는 곳은 어디다 학교다 그 다음에 가는 이유는 뭔가 뭐하러 간다 이 뜻입니다 위에꺼도 마찬가지야 i go to bed 내가 가는 데가 어디인데 침대인데 사러 가는 이유 침대로 가는 이유가 뭐다 자려고 간다 이 뜻이야 근데 얘는 그냥 무슨 뜻밖에 없어 침대로 간다는 뜻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뭐 정보가 하나 두드러 있긴 두드러 있네요 자러 가는건 아니다 라는 뜻이야 그니까 그걸 보고 본래 목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이게 책에 써있는거에요 명사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언어를 쓰지 않는다 그니까 밑에 거 같은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뭐 학교로 가는데 공부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친구 만나서 같이 뭐 학교에서 만나서 영학으로 가려고 학교 갑니다 이런 다른 목적으로 갈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치가 뭐야 철치 교회죠 그러면 교회에 예외 보러 가면 go to church 가 되는거죠 go to church 그래서 예외 보려고 교회에 가면 go to church go to the church go to the church 한단 말이죠 그래서 after school 보이죠 after school 방과 후에 아까 수업이 끝난 후란 말 공부가 끝난 후에 학교 뒤에 학교 뒤로 나와 보통 뭐야 학교 뒤로 나와 할 때는 뭐였어? 학교 뒤로 나와 학교 뒤에서 만나가 할 때는 앞으로 왔을 때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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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학교가 학교 mechanisms samb Alan 학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쳐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저녁 먹자 가끔씩 수업하다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우리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 하다가 뭐야? 두! 두 디너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두 디너에요? 아닌거 알죠? 우리가 저녁을 먹자 라는 얘기인거 알죠? 세라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박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잘 쓰다 고등학교에서가 뭡니까? 고등학교에서 세라 하이스컬 어디 어디에 살 때 애쓰는거 알죠? 그녀는 기차를 타고 그녀의 할머니를 방문한다 나는 방과 후에 나의 남동생과 노후를 한다 수진이는 방학 동안 늦게 자러 간다 페이즈가 지맘대로 갔다 갔다는것 수진이는 방학 동안 늦게 자러 간다 방학 동안이 뭐예요? 방학 동안 방학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for 3 days 알죠 for 3 days 숫자 시간 사는 동안 for 어떤 것 vocations during 어떤 것 during 어떤 것 for 3 days I think is also my friend what what o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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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what chodzi projects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요? 1학기 때 했던거, There is, There are 물론 There is의 과거형은 뭐예요? There is의 과거형은 There was겠죠 There are의 과거형은 There were겠죠 그러면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There will be There will be 그쵸? 일단은... There plus b 이동사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때 There는 뜻이 없다 뭔 얘기냐? 이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There가 무슨 뜻이야? 그쵸? I go there 할 때 The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거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거기에 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There 뒤에 b 이동사가 올 때 There는 이 There하고 이 There하고 같은 녀석이 아니란 말이야 보통 좀 더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 이 There를 보고는 뭐 유도 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도 부사 그런데 그런 말을 지금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라고 얘기한거? 지금부터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시작할 거에요 라는 싸인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와 There are 금정문 뭐하지도 않고, 뭐도 없고,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걸 금정문이라고 얘기하죠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re 복수명사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There is a picture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보통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따라 붙습니다 On the wall, 벽에 There are pictures on the wall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안나와있는데요 음... 한가지가 더 안나와있는데 There b 동사 표현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에 절대로 뭘 쓸 수가 없다 어디에 쓸까? There plus b 동사 뒤에는 더 를 쓸 수가 없다 There b 동사 뒤에는 더 를 쓰지 못한다 There is the book 이런거 안된단 말이야 There are the books 이런게 안된다 왜그러냐 자, 아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 방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표현할 때 내 방에 침대가 있어요 이런거 할 때 쓰는게 바로 뭐였어요? There is a bed 이거였죠 그쵸? 자, 이 있다라고 이 There plus b 동사를 써서 있다라고 얘기할때는 뭐할 때 쓰는거다? 처음 뭔가가 있다라고 뭐할때 쓰는거다? 소개할때 쓰는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다 몇번째 등장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어? 첫번째 등장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어를 쓰거나 아니면 어도 없고 도도 없는 복수형을 쓰거나 이렇게만 가능하단 말이야 There are books There are pictures 그 다음에 난 넣고 싶으면 There is not pictures There 그 다음에 There is no 할 수도 있고 There 여기 알바 없네 There aren't pictures 할 수도 있습니다 There aren't pictures 그림들이 없다 There aren't pictures There is no picture There is no picture There is no picture 같은 말이 There aren't pictures 하고 왔습니다 There aren't pictures 하고 왔습니다 There aren't pictures There are pictures On the wall 복수형 이 부분이 안 나와있네 There are pictures On the wall 조심해야 될 건 Is there 뒤에는 단순히 오사 Are there 뒤에는 There are 뒤에도 마찬가지 There is 뒤에도 마찬가지 There is 뒤에도 마찬가지 There is 뒤에는 단순히 오사 There are 뒤에는 복수형이다 There are 뒤에는 복수형이다 Okay C 칼질을 한번 해볼까 어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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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텔에는 이건 어디에죠 이건 어디에 누가 뭐한다 음식점이 없다 음식점이 없습니다 이 호텔에는 이렇게 작물하면 되겠죠 네 놀이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책상 위에 많은 책들이 있다 여기 주소에 서점이 있나요 인데요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담으려봅시다 일주일은 며칠이라는 표현을 이걸로 할 수 있겠죠 힌트를 드리면 얼마나 많은 날들이 그 다음에 있니 하겠죠 얼마나 많은 날들이 여기에는 있니 할거고 그 다음에 옆끝에 어디에 일주일 안에 일주일 속에 이렇게 작물하면 되겠죠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일주일이 며칠이니 모으는 사람은 없죠? 하루가 몇시간인지 모으는 사람은 없죠? 대답도 작문해 보십시오. 질문과 대답. 문장은 총 4개, 대화는 총 2개. 작문해 보십시오. 일주일은 며칠이니? 7일이 있어 일주일 속에는. 하루는 몇시간이니? 24시간이 있어 하루속에는. 워버가 있다 표현. 그 다음에 도미택이 있는 건. 당신의 원 편지가 안통있다. 이러고 있는데 편지가 안통있다. 여기로 뭐죠? 매일. 매일 말고. 매일 말고 뭐? letter를 써서 작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 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객이 여기로 뭘 것 같아요? 투어리스트죠. 투어리스트. 투어라고 하죠. 이 투어. 투어가 관광인데 투어리스트하면 관광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사업 관련이 몇시나 찾은 건가요? 10.? 10.? 10.? 10.? 10.0? 10.? 90.? 십심일이 준비가 있는 가을입니다. 그쵸? 여기는 해와야 되는거 알죠? 정보를 문제풀이 했으니까 10, 12, 12는 그쵸? 몰랐습니까? 해야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풀이하고 나면 밑에 있는 여기에 설명 밑에 있는 문제를 풀고 나면 뒤에 있는 워크북이라고 합니다. 이거 워크북은 자동으로 풀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안했단 말이지. 바로 해볼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혼자 합시다. 그럼 어떡하지? 할게 없네. 그냥 내년에 박수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럼 위에 얻어가지고 바꾸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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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없는 입. 그래서 비인칭 부엌이 옆에다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 뜻이 없는 입. 자, 여기 중요합니다. 비인칭 부엌이 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잇이 들어있는 문장 5개를 쭉 써놓고 다음 중 잇의 종류와 같은 법률이 다른 것을 궁금합니다. 잇은 궁금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문제 풀이하고 훈련하면 알게 될 텐데 미리 그런 법을 알아야 되겠고, 충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 신대명사에게 그것의 입과 아무 끝없는 입을 충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날씨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며칠이야 8월 16일이네. 그러면 오늘은 8월 16일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표현하면 어때? 그렇군요. 이 시대가 오고스트 16일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게 오고스트 16일. 저는 뭐라고 물어봤길래요. 저는 지금 스승하시는 사람이 굉장히 날짜를 보면 빨리 왔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날짜를 보냈다. 이렇게, 오늘 날짜를 보냈다. 이렇게, 제가 날짜를问을 때 뭐라고 묻는다고? 왓데이트 이즈 단단말이 적어놨네 시키는 좀 불편하네 어플을 바꿨는데 부드러운 대신에 불편하거든 내 머리도 많이 먹는 것 같아 왓데이트 이즈 투데이 하죠 왓데이트 이즈 투데이 일 이즈 오거스트 16th 이럴때 오늘은 며칠입니다 할 때 일 이즈 오거스트 16th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즈 보고 비인칭 국어라고 한단 말이죠 왓데이트 이즈 투데이 오늘 며칠이야 일 이즈 오거스트 16th 그것은 8월 16일이다 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냥 8월 16일이에요 그것이라고 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 말이죠 요일 묻는 건 뭐였더라 요일 묻는 건 뭐였어요 초등학교 밍컬렛 다 배웠습니다 왓데이 먼데이 뭐라고 불러 왓데이 이즈 투데이 라고 부릅니다 왓데이 이즈 투데이 왓데이 이즈 투데이 오늘 며칠이야 그것은 무슨 날이니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무슨 데이 일 이즈 투데이 오늘 뭔데이야 오늘 뭔데이야 일 이즈 투데이 오늘 뭔데이야 목회를 모르는구나 이제 목회를 모르는구나 이제 일 이즈 투데이 목회잖아요 터르스де이가 목회를 모르고 있죠 그쵸 일 이즈 투데이 목이 떨리는 Thursday죠 영어 수업이 있어요. I hate Thursday because I have English class today 그 다음에 계절을 한 번 물어보고 시간을 묻는 건 아니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now? It is 8.57 o'clock 계절.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a terrible summer.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나 먼지 물어보는 거 얼마나 머니가 뭐야? 얼마나 머니? 얼마나 머니?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How far is it?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to school? 니네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여기에 대해서 뭐 10km 떨어져 있다 이때 It is 10km It is 라는 빈칭구 그것은 10km가 아니고 이것은 10km가 아니고 그냥 10km입니다 계속하지 않는 it 뜻없는 it 뜻없는 it 빈칭구어 it 그 다음에 어둡습니다 이런게 명함이란 말이에요 It is dark. It is bright 밝아요 It is bright It is dark. 어두워요 그 다음에 구정 대명사 원 이 구정이란 말에 신경쓰지 마시고요 낫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낫이 아니다 정하지 않은 어떤 것 한계다 이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하나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랑 동일 물체다 아니면 종류만 같다 종류만 같다 아까 전에 그런 예분 했었잖아요 저 여기에 여기 없어졌네 I love my umbrella I have to buy one I have to buy one 이게 부정 대명사 쓴다 I love my umbrella I have to find it 그래서 부정 대명사라 여기에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사야만 된다고 했으니까 동일한 동일한 우산을 사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우산을 사는 거야 종류만 갖고 다른 우산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I have to buy an umbrella야 I have to buy the umbrella야 언이야 더야 그쵸 그러니까 어 플러스 단수명사는 뭐로 바꿨습니다? 원으로 바꿔 쓴단 말이야 어 플러스 단수명사는 원 여기에 나와있는 예문으로 잠깐 살펴보며 I don't have a watch 난 뭐가 없다? 시계 어때죠? I need one I need the watch I need a watch I need a watch 나는 그 시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시계면 상관없고 한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계 뭐래? 그 시계입니까 이게? 시계 하나가 필요하답니까? 나는 그 시계가 필요하답니까? 시계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watch 대신에 one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여기 처음 뭐가? 제기대명사는 제기적 역법과 강조적 역법으로 나눴습니다 뭔 소리냐? 자 볼까요? He loves himself He loves himself 끊을게 해볼게요 He loves himself 누가 뭐 안돼요? 그는 자신을 He loves 안되죠 누구를 himself 자신을 말이죠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쵸?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 그쵸? Who에 대한 대답이죠 이대로 듣고 싶으면 뭐 Who does he love? Who does he love? 됐습니까? 밑에꺼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He himself cooks dinner죠 He himself cooks dinner 누가 뭐한다 He himself가 cooks 한다 무엇을? 디너를 됐습니까? 이 문장의 뜻은 그가 직접 저녁을 요리한다 이런 뜻이죠 좀 끊을게 해보면 누가 그가 어떻게 직접 저녁을 요리한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바오 그쵸 바오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얘가 없다 칩시다 위에 것도 쓸게요 위에 것도 쓸게요 그가 직접 저녁을 요리한다 해서 직접 이란 말을 뺐어 큰일 났습니까? 큰일 안났죠 무슨 씨만 사라졌어? 무슨 씨? 어찌 어찌 씨 사라졌죠? 어찌 씨는 무슨 뭐하는 표현 뭐하는 표현 그쵸? 꾸며주는 표현이죠 꾸며주는 말은 없어도 상관이 없죠 그쵸? 어찌 씨는 문장에 있으면 내용이 풍부해지만 없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 그 남자가 저녁을 요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넣으면 뭐하는 거야? 그 남자가 직접 요리한다 라는 뜻으로 문장에 그가 한다는 것을 뭐하고 있어? 그가 한다는 사실을 뭐해주고 있어? 뭐해주고 있어?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강조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씨다? 무슨 씨다? 강조해주고 있으면 무슨 씨다? 어찌 씨다 그래서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쿡스 디너 해도 된단 말이죠 이 쿡스 디너 이 쿡스 디너 강조의 요금은 이 쿡스 디너 그런 stayed 이 제기대명사가 무슨 씨로 쓰이기 때문에 어찌 씨로 사용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 뭐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강조해주고 보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쩌 씨라 때문에 왜 가능하나 어찌씨 부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기적 요구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생략됐다 자신을 이 사라지는 거죠 그는 자랑한다 이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까 못했죠 뭐가 없었습니까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인 무슨어가 사라졌어 목적어가 사라지죠 그쵸 얘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예요 명사죠 그쵸 명사이고 목적어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기적 요구는 뭐 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아까는 생략할 수 있었는데 얘는 목적어니까 생략 생략 불가란 말입니다 he loves 이거 끝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 둘의 차이점 he loves him과 he loves himself의 차이점 자 얘를 보고 무슨 대명사라고 제기대명사라는 이름부터 풀이를 잠깐 해볼게요 제기대명사라는 얘기는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라는 얘기는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붙인 이름 아니고요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란 말이에요 다시 다시 뭔가를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한 사람한테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loves him과 he loves himself he loves himself는 알죠 그가 뭐합니까 사랑을 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그 문장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어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고 제기대명사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 이 뜻이고요 he loves him은 약간 좀 이상한 뜻이죠 그가 뭐한다 사랑을 하는데 또 다른 남자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개이다 이 뜻이고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자존감이 높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제3자란 말이에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는 자살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될까요 그는 자살했다 그는 그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살했다는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는 어떤 남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죽였던 뜻이야 그럼 그는 자살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됐다 he killed himsel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하는 행동을 했는데 죽이는 행동을 했는데 그 죽인 게 다시 뭐가 되려면 그렇죠 주어가 되려면 여기에 뭐 써야 된다 제기대명을 다시 써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소개했고요 공통적인 것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또 빼먹고 안 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단어 시험 치는 것도 아시죠 오늘 아니고요 20이 몇 чис건가 21인원을 치죠 3개에 또 해당 은행 Ooh 으